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은 383페이지의 민간자본유치사업방식이죠 근데 여기 페이지로 보면 분량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강의하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설명해드리고 왜냐하면 여기가 시험에 가끔씩 자주 이용이 되니까 별표는 하나 하셔야 돼요 민간자본유치사업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제도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이게 민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민자고속도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부가 기간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시설물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 좋은데 중간에 그 사업이 시급하게 우리가 시행이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어렵다 그럴 때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 우리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철도, 항만, 공항, 학교, 기숙사 등의 공공시설을 적시에 공급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각종 시설 편익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서는 유의자감이 있겠죠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을 이거를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요 그러면 시험에서는요 거기 밑에 유형이 있는데 유형 중에서는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BTO하고 BTL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이게 B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가 이게 빌드의 약어예요 그러니까 이 빌드라는 거는 민간이 자기가 돈을 대서 시설을 준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중공된 시설에 대해서 이게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로라든가 공항이라든가 항만을 건설했는데 그게 A기업 소유야 B기업 소유야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게 국가기관산업에 해당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그 시설에 따른 소유권을 정부 등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퍼라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B, 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민간은 자기가 돈을 대서 시설을 지워놓고 난 다음에 소유권도 넘겨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오퍼레이트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설에 따른 관리 운영권이 있죠? 이 운영권을 획득을 하는 거죠 누가? 민간이 그렇죠? 그래서 민간은 이 시설이 있죠? 이 시설이라는 게 도로라든가 터널이라든가 또는 다리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공항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시설에 따른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을 수 있는 거냐면 사용료를 받아서 그렇죠?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왜 인천국제공항 들어가는 도로 있죠? 그것도 민자고속도로예요 그래서 거기가 들어오고 나갈 때 이 톨게티비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혹시 정부에서 무슨 8.15라든가 이런 거 맞이해가지고 전국의 모든 도로에 통행료를 무료로 하겠다고 얘기해도 그 민자고속도로는 예외예요 그래서 그거는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BTO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하고 이제 반대가 되는 것도 있는데 먼저 이제 얘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B가 있어요 그렇죠? B라는 거는 누가? 민간이 시설을 준공을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T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를 이전을 해줘요?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리스예요 그러면 공공이 이 시설을 갖다가 뭐 하냐면은 임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이 여기 민간에게 뭐를 지급하는 방식이냐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여기서의 이 시설은 뭐 얘기하냐면요 군인 아파트라든가 학교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이런 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설은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군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국방부나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는 넘겨받은 대가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민간하고 그래서 국방부가 그 민간에게 그 군인 아파트를 사용하는 군인들을 대신해서 뭐를? 임대료를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그래서 여기 임차라든가 임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BTL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묶어서도 출제가 된 선례가 있고요 각각 따로따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가지가 일단 근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3번에 BOT 방식이라고도 있어요 BOT는 뭐냐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위치가 바뀌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그 시설에 그 나라의 기반 시설을 우리가 설치할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나 다리나 턴을 뚫어둘 수 있죠 그런데 외국 정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이번에 왜 미얀마 사태도 있다시피 갑자기 정권이 바뀌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내가 그 시설을 지어주고 난 다음에 내가 소유권을 갖고 도로 사용료를 받으면서 내가 들어간 투자비를 다 회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나올 때 기부 체납하고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개념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먼저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고 시설 사용료 받아서 투자비 회수한 다음에 나중에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해 주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BLT는 말 그대로 이거는 리스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BOT라고는 또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 BOO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게 아니라 민간이 복합화물터미널 이런 걸 짓는 거죠 자기가 이제 만들어낸 땅에다가 그리고 그 시설을 지어서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은 없죠 대신에 그 시설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민간의 몫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예전에 그 BOO 방식에 대해서는 한 번 답으로 유도됐던 적도 있어요 다섯 개가 전부 남았을 때 그런데 지금 근래 나오는 패턴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끔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정도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395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관리가 있어요 관리를 이제 또 정리하러 가보시는 거죠 관리에 대한 우리가 이 개념을 보시게 되면 원래 이 시장에서는 그 실무적으로 보면 관리가 참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관리 영역 중에서도 특히 자산관리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하다 그렇죠? 아직은 우리 부동산 하기 위해서는요 이 관리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개발 이쪽은 아직은 이론적인 적립은 많이는 안 돼 있는데 가면 갈수록 비중은 커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한 문제 나오는 수준이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하는 거죠 결국 이 관리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교재상에서는 소유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냐면요 부동산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그 시설물에 대한 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대두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냐면 예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시화라고 명시가 돼 있죠 모든 부동산에게 관련되어 있는 재반 문제들은요 다 도시화 과정에서 비롯이 돼요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정된 공간에 수요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공간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럴 때 절대적인 역할은 게 뭐냐면 건축기술이 발달했다고 그러죠 이게 엘리베이터가 개발이 된 거예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개발이 된 지 한 15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얘가 개발이 되면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수평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바뀌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게 엘리베이터의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건물의 규모가 커지잖아요 예전에 단독주택에서는 내가 다 관리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 형태가 되면 내가 관리하지 못하는 시설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부재 소유자가 증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전에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은요 그 지역에서 출생해서 그 지역에서 성장해서 그 지역에서 사망하는 구조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 지역에만 소유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내가 거주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또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관리의 분류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분리해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복합 개념의 관리다라고 명시를 해놨죠 복합 개념하면 기억나시죠? 법경기 그렇죠? 그래서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측면 그래서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관리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계약 관리가 법률적 관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권리 분석을 하거나 소유권에 관한 분쟁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법률적 관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관리라든가 수지관리 그러면 무조건 경제적 관리예요 그래서 인력관리 그리고 얘는 경계 측량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기술적 관리 이런 거 바꿔서 틀리게 유도하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 경제, 기술로 제목에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옆에 제가 하면 영역별 관리라고 있어요 영역별 관리에서는요 자산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라는 게 있고요 부동산 관리를 건물 관리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시험상에서 인용이 되는 건 이거예요 자산관리 이게 제일 상위 레벨의 관리예요 이게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쪽에 관리되기 때문에요 관리의 전문성이 가장 높은 게 자산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요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다든가 또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또는 재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산관리에 들어가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건물의 가치의 변화가 발생하잖아요 이게 자산관리 항목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는 건물 관리라고 해서 일반적인 중기업자도 이건 할 수 있어요 지방을 가게 되면요 다가구나 이런 주택들이 있죠 주택들을 누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냐면 중기업자들이 맡아서 관리하죠 밑에 시설 관리를 두고 그래서 시설 관리를 두고 관리함에 따라서 청소비 포함해서 이거 한 동 관리할 때 몇십만 원씩 받기도 해요 근데 하나 관리할 때 20만 원이지만 열 개면 200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설 관리가 소극적인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문상에서는 우리가 어센 매니지먼트 그래서 자산관리 프로페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PM 그 다음에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FM 이런 식으로 명시하는데 시험상에서는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97페이지 하단 내려가면요 관리 방식에 의한 구별이 있어요 걔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관리 방식별 분류를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그게 자가관리예요 자가관리를 우리가 직접관리 또는 자치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가관리라는 것은요 주로 단독주택 등의 행하는 관리가 자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장점은 뭐가 되냐면요 일단 기밀 유지가 유리해요 기밀 유지가 잘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떠들지만 않으면 여러분 집에 일어났던 일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강한 지위통제력이 발휘가 되죠 내 거니까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애착 이런 것도 많겠죠 그리고 자관리를 하게 되면 종합적인 관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거, 경제적인 거, 기술적인 거 내가 소유한 거니까 내가 계약을 하고 형광등도 내가 갈아야 되고 방 하나 세를 주는 것도 내가 결정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업무 처리가 당연히 신속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대신에 이 단점은 뭐가 되냐면요 아무래도 전문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기 디귿에 보시게 되면요 관리 업무의 타성화라고 돼 있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타자가 게으를 타자예요 자두기 자기도 모르게 게으름을 피기 시작하는 거죠 내 건데 내가 괜찮으면 됐지 저게 금방같이 이번에 무너지겠어 잘 버팅겼는데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관리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단점이에요 그런데 위탁관리라는 것은요 이거는 다른 말로 간접관리이자 이거는 외주관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인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 전문성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타성화가 방지가 되죠 이거는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는 관리에 있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해 줘야 되니까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여기 있는 이 방식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요 일단 기밀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그 집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대부분 그 집안에 종사하거나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에 의해서 외부로 유출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하죠 자기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단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크로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정리할 수 있으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혼합관리라고 있어요 혼합관리는 과도기적인 관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계약관리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나머지 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청소나 경비나 이런 부분에다 위탁을 줄 수도 있죠 아니면 청소나 위탁 이런 것도 위탁을 줄 수 있고요 법률적인 부분도 필요하면 끄집어내서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법률적 관리가 있고 경제적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관리가 있냐면 기술적 관리가 있다 그러면 이 중에 선별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이것만 위탁을 줄 수도 있고요 세무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세무사 등에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법률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분쟁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래서 이런 거를 선별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게 혼합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의 장점을 취약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일정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을 주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애초에 당신이 우리가 세무관계에 있을 때 당신이 서류를 안 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공제를 못해 준 게 아니냐 우리는 줬다 이런 식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혼합관리라고 보시면 이것도 시험상에서 다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에 대한 장점, 단점 그 다음에 특성 등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뒤에 400페이지에 가면 부동산관리활동이라고 있어요 이 부동산관리활동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미국의 부동산관리회사들의 관리 업무에 대해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활동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임대차 활동이죠 임대부동산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임차자를 모집해야 되니까 그래서 임대차 활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임차인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정 기준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거용은 뭐를 중시하냐면 유대성 그러니까 주변 이웃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냐 이런 걸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같은 라인에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층간소음으로 심하면 살인도 나고 이런 판인데 조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이나 사무실 부동산 있죠 얘네들은 그 건물하고의 적합성 여부를 봐야 돼요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이 주거라든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서점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공구상 들어오면 또 안 맞겠죠 서로가 또 공구상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서점이라든가 또 약국 이런 게 있으면 역시 또 안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잘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매장용 부동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상업용 또는 매장용 부동산에서는요 이게 중요해요 가능 매상고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왜냐하면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들이 1층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층이 중요하다고요 그 건물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업종이 무슨 업종이고 매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임차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걸 체결하는 거죠 계약을 체결할 때요 우리가 총임대차라고 그래요 이거는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주고 세를 살았을 때 있죠 내가 사용한 관리비는 내가 부담하더라도 그 집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소유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임대차라고 해서요 이거는 공업용 부동산 했어요 왜냐하면 공업용 부동산 공장들은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인화성 물질을 생산하다 보면 화재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사용하는 털을 사용하는 기본 임대료는 얼마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네가 보험료로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가 크게 또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항목별로 조정하게 하면서 정하는 게 순임대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율임대차라고 있어요 이거는 상업용 매장용 부동산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임대료는 기본 임대료는 정해놓고요 만약에 추가되는 임대료가 있으면 추가되는 수익의 일부를 임대료로 추가로 받는 방식이에요 최근에 이게 계산 문제로 두 번 인용이 된 거예요 비율임대차가 그러면 비율임대차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거기 여러분들이 401페이지에 가면요 상단에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해놨죠 A회사는 부장 면적 500평방미터 있죠 여기에 매장용 손임무기점 매출에 의하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요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임대료를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임차를 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써요 이렇게 왜냐하면 초기에는 시설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1층에 괜찮은 업종이 하나 유치할 수 있으면 그 건물 전체가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죠 그래서 거기 봤더니 예상 매출액이 분양 면적 평방미터당 20만원이래요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 나오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1억 나온다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기본 임대료는 분양 면적당 얼마냐면 6만원이에요 그러면 5,630이니까 이게 3천만원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기본 임대료예요 그런데 매출액을 우리가 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천이에요 그런데 얘가 1억의 매출이 나왔다는 얘기는 5천을 초과했잖아요 그걸 초과한 분이 얼마냐면 5천이죠 그런데 초과되는 것마다 임대율을 몇 프로를 추가로 하겠냐면 10% 5천에 10%니까 500이죠 그러면 기본 임대료에다가 여기 이게 가산 임대료죠 그래서 3천하고 500을 합하면 3천5백 이렇게 해서 문제가 구성이 돼서 나왔던 적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요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는 활동이 뭐가 있냐면요 부동산 유지활동이라고 있어요 그 계산 밑에 가게 되면 그러면 이 유지활동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예방적 유지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 유지활동이 있고요 대응적 유지활동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얘예요 얘는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시설물이 있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점검 또는 정비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거는요 이거는 일반적인 청소 이런 거 할 때 매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응적이라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사후적인 개념이에요 뭐 형광등이 나가게 되면 교체해 주거나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이 우리가 대응적이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위치를 바꿔서 낸 적도 있어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보험이라고 있고요 손해보험 있고 책임보험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는 걸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실손해를 보험해 주는 거죠 건물이 만약에 화재가 나게 돼서 전소가 됐든 반소가 됐든 임배처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발생하는 임대료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책임보험이라고 해갖고요 그 건물을 방문한 차량들이 갑자기 물에 침수돼서 파손이 입었다고 했을 때 보상해 주는 거 뭐 그런 거라든가요 그 다음에 임대료의 수납이라든가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거 근데 그 보고서를 작성해 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자산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보고서 그래서 관리회사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6개월 단위로 한번 보고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게 건물의 내용연수하고요 생애주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건물의 내용연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얘기하냐면 수명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내용연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물리적 내용연수라고 있죠 이게 가장 길죠 건물이 신축이 돼서 나중에 철거할 때까지 가장 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기능적 내용연수인데요 기능적인 내용연수는 그 건물 안에 어떤 설비라든가 구조 있죠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노후화되고 구식화되겠죠 그러니까 물리적 내용연수하고는 밀접한 상관관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그래갖고요 이거는 건물을 통해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얘를 유지관리학에서 들어가는 유지비용이 있을 거라고요 얘가 커지면 경제적인 수명이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재투자라든가 리모델링은 이 수명이 다하기 전에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연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 내용연수라고 해서요 세법 등에 의해서 정해진 거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의 수명은 50년이다 뭐 이렇게 정해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 이 건물의 생애주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생애주기는 제일 먼저 전개발 단계죠 전개발 단계, 개발하기 전에 어떤 용도로 개발할 것이냐를 정하고 타당성을 조사할 때죠 그 다음에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그 다음에 완전 폐물 단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물리적인 유용성이 제일 좋을 때는 신축 단계죠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건물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두드러질 때는 안정 단계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또는 재투자를 할 때는 이때 하는 게 좋죠 이래야지만 경제적 수명이 계속 연장이 될 수 있죠 노후 단계라는 건 거의 완전 폐물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때 재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단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전개발 단계의 직전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생애 주기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신 거죠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마케팅 그리고 감정평가 이런 순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